안녕하세요. 브릭틸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LY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무려 스피드 챔피언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카피해서 나왔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LY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7801, 7802번으로 나왔습니다.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7802번의 페라리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레고랑 같은 카피 제품인데 그 레고 제품에 비해서 박스가 굉장히 커요. 박스는 두배 정도 크고요. 두께가 좀 얇은 편이긴 한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동일합니다. 7801의 우라칸이 있는데요. 우라칸은 만들어보지 않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지만 먼저 주먹지로 만들어보기 전에 레고를 먼저 만들어보고 비교하는 리뷰를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하기 위해 7802번인 페라리를 조립 한번 해볼텐데요. 기존에 제가 레고 제품을 만들어봤잖아요. 만들면서 느낀 점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최종 만들었을 때 어떨지 마지막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위에 실이 있네요. 실을 열고 내용물이 깔끔하게 있을지 어떻게 있을지 궁금한데 안에 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쉽게 빠지진 않네요. 카톤 박스 같은 데 있는데 레고 제품 같은 경우는 봉다리가 2개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봉다리가 4개 정도 있고 여기 설명서가 하나 있네요. 봉다리 5개네요. 스티커의 품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프린팅으로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뭔가 스티커로 대체되어 있고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색깔은 없었는데 그 외적으로 프린팅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만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레고 정품에 있었던 차대 중국적으로 카피폰이 나와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스피트 챔피언 제품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더 나올 제품을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많은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얼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다 만들어봤습니다. 만들면서 느낀 점이 조립하는 게 좀 제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페라리 트리뷰토 F8하고 좀 다르게 조립을 하더라고요. 없는 브릭들도 있었고 뭔가 만들면서 차이점이 많이 보였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정품과 비교해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이 두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오른쪽이 정품이고 왼쪽이 가품입니다. 먼저 앞부분 스티커를 보시면 스티커에서도 스티커에서도 약간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프린팅되는 부분도 이렇게 유리창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두서가 없네요. 유리창을 보면 가품의 경우에는 좀 더 좀 높게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정품의 경우는 좀 낮습니다. 크기가 좀 작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좀 프린팅되어 있는 쿼를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마감이 좀 잘 안 돼 있거든요. 가품의 경우는 정품 같은 경우는 검정색 테레드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보일러나요? 투명도에서도 정품과 가품이 좀 차이가 있었고 가품의 경우에는 기스가 좀 많이 가 있어요. 뭐 거기서 조립을... 아니 뭐 제조 과정에서 언제 있을지 안 봐도 약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부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품의 경우에는 시트를 앉을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미니 피규어를 앉을 수는 있겠지만 뒤에 뭔가 좀 튀어나온 부분도 많고 안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있어요. 뭔가 슈퍼카 이미지에 맞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이 펼쳐져 있고 정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최첨단? 그런 느낌이 나는 그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앉았을 때도 정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데 뭐 가품의 경우에는 뭔가 꼬부리고 앉아야 돼요. 미니 피규어가 전체적인 차 외부를 보더라도 뭔가 가품의 경우가 가품이 위의 거고 정품이 아래입니다. 가품의 경우가 좀 차치가 더 높고 정품이 좀 차치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제가 검지가 가르치는 부분 좀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립법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높이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부릭이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데 가품의 경우에는 잘 보이시나요?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붙이기도 되게 조그맣고 붙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굴러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품은 그냥 스모스하게 움직이는데 가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눌러서 움직일 경우 뭔가 뻑뻑하게 뭔가 바퀴와 휀다가 닫는다는 그런 부분이 들었어요. 보이시나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봤습니다.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품의 경우 오른쪽이고 가품의 경우 왼쪽인데 차체 바디를 꾸며주는 이 브릭 자체가 신형 조형인데 가품의 경우에는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고 정품의 경우는 좀 다르죠. 차 밑에 부분 보시면 이 바퀴를 꽂는 부분이 있는데 바퀴는 꽂는 부분부터가 좀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가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기존에 있던 테크닉 브릭을 이용해서 꽂아주는 반면에 정품의 경우에는 신형 브릭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차체가 낮아도 안정적이 꽂힐 수 있게끔 십자 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어서도 가품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반면에 정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까 유리창의 크기를 약간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품에다 정품을 한번 꽂아볼게요. 이게 정품이죠? 잘 꽂이지도 않네요.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단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이지도 않습니다. 뭔가 차체가 높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브릭이 걸려요. 그럼 정품에다 가품을 한번 꽂아볼게요. 보이시나요? 뭔가 유리창이 되게 높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단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정품과 가품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스포츠카는 좀 낮아가지고 차체가 낮아서 좀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정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맞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페라리를 구매한다고 치면 정품과 가품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원래는 정품과 가품의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다면 가품보다는 정품, 페라리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미니피규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뭔가 정품에는 있지 않은 페라리 그 뭔가 운전수 국장을 한 그런 미니피규어인데 정품 같은 경우는 페라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미니피규어가 있죠. 얼굴 색깔도 다른데 헬멧을 보면 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합니다. 뭔가 썬팅이 된 그런 느낌이 있고 정품의 헬멧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명해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가품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잘 만들어주긴 하나 LY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가품의 경우에는 뭔가 좀 더 분위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이상 브릭텔러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락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